이번 에피소드는 표준 화폐와 표준 회계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삼성바이오 관련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기업 가치 조작 기업의 가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트린직 밸류로 말하는겁니다. 밸류로 조작해서 삼성사인거죠. 이것이 재벌의 승계 문제 재벌의 재산 승계와 관련된 일이 있다는 거죠. 금감원 관련한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관련한 뉴스인데 분식회계라고 하는 개념인어잖아요. 분식회계 아시다시피 일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용어들이 대개 일본 용어들이 많아요. 법, 세무, 회계 요쪽 용어들이 다 일본 제국시대 일제시대 용어들을 쓰고 있죠. 사실 법, 세무, 회계만 그런게 아니라 거의 뭐 사회 전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영어에서 무슨 영어문법 관사, 형용사, 시제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뿌리가 여기 일제시대에서 놓은거고, 미분이나 적분 같은 말들도 다 꽤 써 놓은 것들이죠. 이제 좀 용어들을 바꿀 만한 시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벌써 100년 가까이 이런 용어들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스스로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용어를 만들 능력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죠. 자, 어쨌거나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든 표준화폐 시스템 그래서 표준회계 체계가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회계가 일단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회계, what is accounting? accounting 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거예요. record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기록 record history of a transaction by an entity 이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일수도 있고 혹은 비즈니스가 아닌 어떤 governmental governmental organization 일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그러한 기록의 정당성, 정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걸 audit 이라고 그러죠. audit of a recall accounting recall 이것이 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용도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회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accounting principal 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어진 원칙을 갭이라고 보통 이래요. 갭이라고 하는 것이 generally accepting the accounting principal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boating이죠. consensus이죠. 회계 원칙은 consensus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consensus calculation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not calculation 사회적 합의입니다. 어떻게 회계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게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accrual 발생주의라고 이래요. accrual basis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는 cash basis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발생주의 뒤에 있는 것은 현금주의 이렇게 하는데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 현금주의 캐시 여기 두 가지가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cash basis, accrual basis accr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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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s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비용을 매칭시키는 겁니다.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between revenue and expense 현금과 내가 수익을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서로 간에 서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짝을 지어줬어 그래서 income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벌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문제는 문제 아니까 revenue가 수입을 돈을 벌 일을 했는데 실제 돈을 벙긋하고 그 돈이 내 주문에 들어오는 것과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캐시 베이시스인데 캐시 베이시스는 이런 일치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캐시 인플로우 돈이 들어오면 이걸로 바로 11이 되고 그 돈이 왜 들었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돈이 들어오면 11이라고 하고 돈이 나가면 그대로 이것을 expense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accrual 베이시스와 캐시 베이시스인데 이거는 주로 비즈니스 일반적인 비즈니스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돈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외상으로 판 물건만큼을 그 시기의 그 분기의 수입으로 잡는 거죠. 그게 상치로 맞고 캐시 베이시스는 주로 정부적 government 어피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냐 내가 어떤 돈을 받았으면 그냥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세금을 안 물리는 거죠. 현금 흐름에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비교적 회계는 단순합니다. 이거는 회계가 조금 복잡해지죠. 이걸 조금 복잡해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회계조작이라든가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시기상의 차이점 레버뉴가 발생하는 시점과 익스펜스가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어떤 차이 그 차이로 인해서 부득불 아크로얼 베이시스 로스 어카운팅을 하게 되고 따라서 아크로얼 베이시스 로 어카팅을 하다 보니까 뭐에요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회계정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존의 금융시스템입니다. 금융세계이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죠. 그냥 바이오닉스인지 바이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경우에도 많은 어떤 전문가들, 회계 전문가, 교수, 회계사, 회계 법인,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 그룹이 열심히 도와서 분식회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어떤 이런 분식회계가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토양이 있습니다. 두 가지 토양, basis. over accounting product. accounting product라고 할까요? 분식회계가 영어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가요? 말 놓은 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유무가 뜬네요. translate을 해서 분식회계. 이게 split accounting이네요. split. split으로 해서 split은 나눈다는 뜻인데 split. split. 말 놓은 김에 찾아보겠습니다. meaning. 나눈다는 뜻인데 엉뚱한 용어가 나왔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트랜스레이터 들어와서 분식회계. 플로우드리 회계가 돼야 될 텐데 엥글리시 하면은 역시 split accounting가 없다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위조된 회계. 폴지드. 폴지드 아카운팅.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이 두 개의 기본은 일단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시스템.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이 분식회계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두 번째는 expert group입니다. 전문가 집단을 사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라고 우리는 건의를 인정하는데 이 전문가 집단들이 어떤 역사의 발전에 공헌한 경우가 딱히 없다는 거죠. 뭐 거기까지 말할 건 아니고 제가 그걸 또 판단할 만한 그건 그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하이튼 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들의 큰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monetary system. 지금 마련을 받는 주장은 이 부분입니다. monetary system, financial system이죠. 이 부분인데 그럼 표준화폐와 표준회계 체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표준화폐에서는 분식회계가 불가능합니다. 앞에다가 standard를 붙일까요? standard monetary financial system 이것을 우리가 NIP이라고 얘기하잖아요. NIP 우리 한국말로는 입입니다. 나무의 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왜 그러면 불가능하냐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가 회계의 원칙 중에서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 비용 대비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utility 퀄리티 대 expense 그러니까 제일 좋기로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실시간으로 회계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 그러니까 1초 단위 1시간 단위 하루 단위로 회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회계는 회계사 를 채용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Frequency 면에서 리얼타임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리얼타임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하이코스트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년에 안반 2열이 혹은 분기별로 그죠? 쿼트타임 혹은 단기별로 그죠? 1st 혹 1st 2nd 반기죠. 6개월 단위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고 중간인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회계 재무실표를 만들어냅니다. Financial Statement 라고 얘기합니다. Financial Statement 를 만들어내고 Financial Statement 중에는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고 밸런스 시트는 대차 대조표 캐시플로우 Statement 그죠? 그리고 Retained Earning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해요. Retained Earning 어떻게 나오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요렇게 Financial Statement 를 요기간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요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표준화폐는 어떻게 되느냐 실시간입니다. Standard Currency SC 라고 표현합니다. 표준화폐 이 경우에는 실시간 회계가 됩니다. Real Time 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즉각 그것이 회계처리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요게 레즈에 기록되고 레즈에 기록될 수 밖에 없죠. 왜냐니까 표준화폐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레즈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레즈에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레즈에 기록되고 레즈에 기록되는 즉시 인컴 스테이트너먼트로 넘어가고 즉시 밸런스 시트로 넘어가고 즉시 캐시플로우 그리고 세금 텍스 그죠? 그리고 나머지 레테인드 어닝 순익이죠. 순익 넷인컴 넷인컴으로 들어가게 되고 넷인컴에서 레테인드 어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테인드 어닝 이익익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이게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트랜잭션 그죠?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TX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트랜잭션에서부터 세금을 세금 계산되고 세금 빼고 순익이 나오는 이 단계가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0.0001초라는 거죠. 0.0001초 에 요것이 처리가 됩니다. 물론 서버와 서버 자원이 있어야 겠죠. 서버 자원 based on complete 완전한 서버 클러스터 데이터 트랜스미션 밴드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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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시기에 딱 결정이 0.0001초만에 각 트랜잭션이 장부에서 기록되고 손익계산서 밸런스 시트 대차 대접표 현금 흐름표 세금 세금 내는 거 납세 보고서 텍스 리포트 라고 얘기합니다. 텍스 리포트 다음에 순익 세금을 제하고 남은 이기죠. 그런 다음에 어 뭐예요 리테인더어링 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 요시간입니다. 두번째 해계의 원칙은 비용 대비형 중에서는 두 가지가 또 시간 이건 타임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타임에서 중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임 측면에서 실시간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요렇게 되는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항목도 하나 있는데 뭐냐 니까 타임 외에도 중요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성 material material or significant significant 이벤트 이벤트 바람직하게 좋기로는 모든 트랜잭션 all 트랜잭션이 좋죠. 해도 better be record 레저 뭐든 그래 10원 20원 썼던 걸 다 기록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니까 10원짜리 20원짜리 나가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역시나 회계 업무를 볼 인력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만 기업의 financial statemen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 financial statement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이 financial statement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만 기록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되는 것 액수가 좀 되는 것들만 기록한다는 것이 기존의 회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표준화폐 같은 경우 standard currency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all transaction 10원을 썼던 20원을 썼던 모든 transaction들이 다 financial statement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기술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어떤 회계 방식과 이 차이점을 나타내는 방식인데 색깔이 별로 안 예쁘네요. 그렇죠?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주제가 아니라 다음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술적으로 표준화폐와 기존의 회계 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표현된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반기 한 번이나 혹은 분기에 한 번씩 회계 처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작은 건 빼고 큰 것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정보가 불확실성하고 정확도가 많이 이상적인 정확도 이상적인 정확도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시스템 별도의 방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작게는 Accounting 그 기록이 맞는지 어떤지 이것을 정확히 Auditor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Certified Accounting Auditor CPA Public 아니죠. Public Public Auditor Public Audito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CPA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회계사가 필요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감원 정권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조직들이나 사회적 시스템 회계사라고 하는 건 자연인 사람이지만 이건 하나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사회 시스템 인프라로서 이러한 인프라 세무사라고 하는 자격증이라는 인프라 공인회계사라는 자격증이라는 인프라 금융감독이라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회계 기존의 회계 방식은 이상적인 회계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적 회계 방식이 아니다. 왜냐니까 비용 대비 효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비용 대비 효용 효용 회계 절차 과정 표준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회계 방식은 이상과는 그리 멀고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이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 공인회계사라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표준화폐는 이상적인 회계 방식을 바로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어카운팅 어카운팅이 되고 플러스 아주 작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의 그래도 다 장부에 10원, 20원 쓴 것도 다 장부에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no medal이라고 no medal whatever significance 라고 할까요? whatever significance 그러니까 이것은 ideal 이상적인 어카운팅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뭐가 필요 없게 되나요? 이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것 자체로 이게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상 그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블록체인 기반의 회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위 변조될 수 없다. accounting system 위 변조될 수 없다. 기록의 정확성이 검증된다는 거죠. 기록의 정확성 그러니까 기록의 정확성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 없는 거죠. 회계감사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정확한 언제나 정확한 기록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기록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 회계사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럴 정확한 기록이면 필요 없죠.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세금 모듈이 작동하고 그 거래에 관련되는 세금이 국가나 정부에 납부되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세무사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렇죠? 마상 이런 단속 감독기간이나 단속기간 역시도 불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블록체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1세대 2세대 3세대 블록체인 기술 1세대 2세대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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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해시 기술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효용을 제공합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에요 굉장히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세대 오픈해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트랜잭션들이 다른 모든 트랜잭션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해시 되어있는거죠 every 트랜잭션들이 해시 with all other transactions 그러나 하나의 트랜잭션은 다른 모든 트랜잭션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해시다 그리고 링크다 그죠 혹은 체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 한급 샀다 말입니다 water 뭐 한병 one bottle 샀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와 소매점 사이의 거래 잖아요 그죠 I bought a bottle of water 어디서? at cu 편의점에서 샀단 말입니다 이건 나와 cu 사이의 거래가 됩니다 me and cu 그런데 cu도 이 물을 어디있을까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cu must 당연히 have a bottle cu가 물을 뭐 입에서 뿜어내진 않았을 거고 butter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G H T 맞나요? but the bottle 분명히 그 물을 어디있을까 사왔을 겁니다 some other 판매자 seller 그죠? 이거는 cu와 그 판매자 간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판매자는 물을 어디서 났을까요? 이 판매자도 분명히 물을 어디있을까 구해왔을 겁니다 물을 어디서 받아왔거나 산에서 받았거나 must be able produce the water by expensing 을 썼겠죠 돈을 썼고 expensing payment to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워커들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일당을 주고 건물을 생산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셀러와 그리고 워커들 사이에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간적으로 반드시 이게 먼저고 다음에 이게 발생하고 다음에 이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거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이 거래가 있어야 되고 이 거래가 있기 이전에는 반드시 이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디서 기록되나요? 다 국세청에 기록이 들어있죠 tax reporters internal revenue service revenue service 이게 기록이 됩니다 이 거래가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이 없이 이걸 샀다 이 거래만 있다 이 거래에 연결되는 게 없다 그죠? 여기 있는 이 워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거래에 파운드했지만은 지금 트랜잭션 에듀라고 합시다 txn1이고 얘는 txn2고 3이라고 합시다 그죠? 트랜잭션1은 2에 기초하고 있고 이 워터가 여기 있는 이 워터 어디있나요? 이것과 연결이 되고 그죠? 얘는 또다시 트랜잭션2는 트랜잭션3의 워터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링크된다는 게 데이터가 표준화폐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다릅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 기존의 블록체인들은 어떻게 되죠? 화폐만 추적하지만은 표준화폐는 화폐뿐만 아니라 해당 화폐와 거래된 자산도 동시에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 워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전에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기록이 없이는 워터 있을 수가 없고 이 워터 역시도 이전에 있는 이 기록이 없이는 이 기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서로 물고 물리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표준 크러쉬 같은 경우 이거는 다릅니다 이전에 블록체인과 다르다는 거죠 그럼 previous blockchain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니까 표준화폐 그죠? based on 오프넷이죠 기록을 합니다 records birthed the 흐름 flow of currency 화폐의 흐름입니다 화폐의 흐름과 debt of asset traded 그래된 자산도 같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추적하니까 분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되나요? 이걸 분식하기 위해서는 얘도 분식을 해줘야 되고 얘를 해주기 위해서는 얘도 해줘야 되고 그죠? 또 얘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보는 또 다른 거래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가 서로 물고 물려있으니까 어느 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게 분식의 계죠 그죠? 그게 과짜 장무잖아요 어느 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나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거래들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if anyone wanna 포지 a transaction one입니다 one one transaction 그러면은 he or she must 포지 all the transactions in the history 역사에 있는 역사상에 있는 and in the nation 그 나라에 있는 그죠? at the center 그 나라에 있는 과거의 모든 모든 거래를 다 위변조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삼성이라 하더라도 삼성이 내 우리집 가계부까지 다 위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표준화폐에 의한 표준회계 체계죠 표준회계 체계는 표준화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표준화폐는 표준 4세대 블록체인인 오프넷시에 기초하고 있고 그죠? 이것은 위변조가 일상 불가능하고 또한 뭐가 되나요? 정리하면은 표준화폐에 스탠다드 클러니시에서 첫째 there is no forged accounting data by any business entity 비즈니스도 뭐든 간에 엔터티 정부든 비즈니스든 가계든 개인이든 누구도 회계정보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 시간적으로 물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ll transactions are linked together 시간적으로도 both in time이라고 할까요 and 공간적으로 in space space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nation society 이렇게 city 이런 공간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this year today 오늘 지난 last week 이런 겁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모든 글이들이 서로 link되고 connect되어 있고 weave 되어 있습니다 weave 직물이 천에 어떤 수를 놓듯이 이렇게 짜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social 인프라 인프라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보증하기 위한 거죠 그죠 to guarantee 정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성이라고 하면 어렵고 credibility 신뢰성이라고 할게 credibility of accounting data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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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accounting 시스템 배리어스 소셜 인프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양한 소프트 소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ccounting data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쓰죠 왜냐 그러니까 accounting data 자체가 위변조가 가능하게 되면 그죠 그러한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cpa 공인회계사 cta 세무사 금융감독위원회 그죠 financial audit committing과 아마 비슷한 거일 거예요 정권거래위원회 sec stock exchange committing 이러한 소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scs는 이러한 소셜 인프라가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이미 위변조가 불가능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표준화폐와 그리고 표준화폐에 기초한 표준회계 체계가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기초한 기존의 회계 체계와 다른 점입니다